얇게 쳐야하는 배치입니다. 얇게 잘 치는 요령이 있을까요? 일단 회전을 사용하게 되면 스커트나 커브가 발생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두께를 맞추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얇은 두께를 잘 치기 위해서는 회전을 무회전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고요. 스트로크에 흔들림이 있으면 안됩니다. 안정된 스트로크를 위해서는 동작이 너무 커서도 안되겠죠. 따라서 간결한 스트로크가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의 크기를 고려해서 수학적으로 치는 것입니다. 얇은 두께를 감각으로만 치면 안정적으로 치기 어렵습니다. 4구의 경우 공의 지름이 65mm라는 것을 바탕으로 반지름의 근사치인 30mm 즉 3cm 떨어진 허공에 겨냥점을 두고 친다면 좀 더 안정적으로 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